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 위치한 파르테논 신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의 정상 부위에 우뚝 솟아 있으며 도시의 모든 곳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파르테논이란 이름은 파르테노스에서 오게 되는데 천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파르테노는 천여여신의 신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전의 기단의 면적은 70m 30m의 사각형 구조이며 바닥은 가장자리가 중앙보다 약간 더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전 외부에는 46개의 기둥과 신전 내부에는 2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약간 곡선을 뛰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배울림 기둥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둥의 윗부분은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과 기둥이 만나서 생기는 삼각형의 박공에는 화려한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붕은 큰 대리석 기화가 덮여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르테노 신전 자리에는 기원전 6세기 이전에도 파르테노 신전이라 불리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국가의 재정을 담당했던 건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지금의 파르테노 신전은 기원전 447년에 착공하여 기원전 432년까지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조각가들의 설계로 16년간에 걸쳐 완공하였습니다. 아테나의 수호자 아테나 여신에게 봉원된 신전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기원 후 6세기 경에는 성모 마리아에게 봉원된 성당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아테네가 오수만 제국에 정복을 당한 1460년부터는 모스크로 사용했습니다. 1687년에 오수만 제국은 파르테노 신전에 화약을 보관하였는데 베네치와의 전쟁 중 폭격으로 신전의 불이 붙어 화약이 폭발하면서 신전과 조각들이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1804년부터 1812년 사이 오수만 제국의 대사를 지냈던 영국의 엘긴마블경이 오수만 제국의 허가를 얻어 신전의 보존가치가 있는 253점의 유물들을 영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이 수정하고 있었지만 1816년 영국 왕실에서 3만 5천 파운드에 사들여 지금은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1822년에 그리스 독립전쟁 때 오수만 군의 폭격으로 다시 크게 파괴가 됩니다. 이 자료화면은 영국 대형박물관에 전시된 파르테노 신전의 유물들입니다. 기둥과 지붕 사이의 박공안의 조각들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중앙에 비스트미 누워 손목이 잘린 조각은 디오니소스이며 옆에 3명의 여신은 청춘의 여신 헤베, 대제의 여신 데메테르, 그녀의 딸 페르세포라입니다. 이 조각들도 여신을 상지하는 조각이며 비스트미 누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그녀의 어머니 디오네 그리고 불과 화로의 신 헤스티아입니다. 이 조각은 박공 밑에 조각되었던 장식으로 상반신은 인간이고 하반신은 말인 겐타우로스입니다. 겐타우로스가 아르고스의 공주 히포다메이아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게 되는데 겐타우로스가 수레치의 신부인 히포다메이아와 여성들을 납치하는 바람에 라삐타인과 결투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대형박물관에서 이집트관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리스는 영국에 지속적으로 파르테노 유물들을 반환해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은 파르테노 유물들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답하며 반환에 관련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르테노 신전은 2500년 가까이 서양 건축의 모델이자 기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네스코를 상징하는 마크도 파르테노 신전의 모습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만큼 인류 건축물에 파르테노 신전이 주는 의미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의 위대한 유산 파르테노 신전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